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탐구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랑 또 인생탐구를 함께 해볼 생각인데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랑 나눌 이야기는 행운에 속지 마라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혁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행운에 속지 마라는 또 책 제목이기도 해요 나심탈레브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 제가 나심탈레브를 워낙 좋아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그렇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하도 안티프레질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나도 안티프레질 책 읽어봐야겠다 읽어보면 좋습니다 근데 책 자체가 되게 두껍고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저는 거기서 나온 안티프레질이라는 철학이 완벽하지 책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틀린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도표만 봐도 길거리 싸움이 안티프레질하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게 프레질하대요 개소리입니다 전형적인 길거리 싸움하다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제학자 깨시민이어갖고 이 경제나 이런 현상에서는 대개 뭐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를 만들어갖고 이 창발 이런 것부터 잘 설명했지만 뭐 일반 비즈니스 이런 거는 뭐 마케팅이 프레질하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마케팅이 프레질 할 수가 없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건 바라바시 교수 네트워크 티오리의 1인자 바라바시 교수가 훨씬 정확해요 성과 플러스 네트워크가 성공인데 마케팅이라는 과정이 홍보라는 개념보다는 마케팅은 내 성과를 개에다 담아보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야 내 성과가 성공으로 바뀔지 안 바뀔지는 그건 확률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심 탈레분은 마케팅이 프레질하다 이런 말 쓰기 때문에 안티 프레질이 여러분 그냥 서문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문 읽어보고 싶은 사람 더 읽어보고 제일 유명한 책은 블랙스완인데 이 블랙스완도 책이 어렵습니다 블랙스완은 말 그대로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게 창발을 할 수가 있다 코로나처럼 이런 게 블랙스완 터진 거거든요 뭐 코로나 예측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는 거 뻔히 알지만 예측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 시기에 이렇게 퍼질 거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블랙스완 블랙스완도 책이 어렵고 나심 탈레브 자체가 친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아냥도 많고 셀케스틱 뭐랄까 조롱도 많고 글을 되게 현학적으로 써요 그런데 나심 탈레브 책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행운에 속지 말았는데 제일 잘 쓴 책 같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책도 되게 어렵습니다 행운에 속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뭔가 행운 얘기 나오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 나올 것 같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읽어보면 한 장 한 장 나아기가 드럽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행운에 속지 말아를 읽고 나면은 여러분 딱 네 단어 이거 하나가 딱 정리가 돼 읽어보신 분들은 아세요 그래서 뭐가 나아지죠 정리가 평균 회기 뭐 이거 네 개로 끝납니다 평균 회기가 뭐냐 아주 좋은 얘기가 뭐냐면은 야구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3R 오픈 타자라고 할게요 최고의 톱 타자예요 3R 오픈 정도면은 최고의 톱 타자죠 근데 여러분 이제 시즌 초반에 요즘엔 야구를 안하지만 시즌 초반에 어때요 시즌 초반에 여러분이 4R에서 치고 5R 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가냐 막 시즌 초반에 무조건 4R 타자 5R 타자 나옵니다 왜 표본 자체가 작기 때문에 뭐 타석에 들어선 횟수가 작기 때문에 아직 평균 회기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그리고 어때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잘 하다가도 결국에는 자기 실력이 3R 오픈이면 3R 오픈에 회기를 하고 만약에 뭐 2R 오픈 타자였으면 2R 오픈에 다 회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만약에 3R 오픈 타자 실력을 갖고 있는 타자인데 어 그거 여러분이 뭐 좀 초반에 슬럼프가 오거나 뭔가 안 맞아가지고 2R 뭐 1R로 시작해요 추신수 선수가 처음 스타트가 항상 슬로우 스타터죠 그래서 막 가을 남자입니다 막 가을 되면 날아 댕기죠 그럼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엔 또 회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회기 그거예요 이거는 행운이라는 거예요 행운 아 그래서 이게 나심 탈레브 책보다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네 행운에 속지 말고 행운에 속지 말고 여러분 불운해도 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평균이 3R 오픈이라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 있으면은 어때요 시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결국에는 평균을 회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행운에 속지 마라 내용이 전부예요 근데 이제 그걸 다양한 사례와 나심 탈레브가 좀 철학적으로도 내용을 아는 게 많아가지고 막 다양한 수사를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평균 회기는 결국에는 여러분이 뽀록에 취하지 말자예요 왜냐면은 뭐 세상에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왜 이게 혁신이란 단어가 평균 회기랑 혁신이란 단어가 왜 제가 들어갔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막 여러분 이제 제일 그 우리가 평균 회기가 필요한 데가 어디냐면은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입니다 시험 지금 대부분의 시험은 이 평균 회기라는 거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뭐 일단 대학교만 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으로 승부가 나죠 그럼 이때 만약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으면 어떻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일단은 이거를 좀 학생들한테도 좋고 교수한테도 좋은가? 교수한테도 당연히 좋겠죠? 아마 학생들의 실력이 뛰어나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시험 일단은 나라의 국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되냐 시험 시스템을 무조건 바꿔야 돼요 달마다 보는 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어때요? 5등분을 해갖고 한 학기가 4개월 정도 되면은 4번을 보는 거예요 4번 매달 그럼 어때요? 이게 하나 망친다 그래갖고 이게 모든 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제가 이걸 체감적으로 이 평균 회기 개념을 어디서 알았었냐면은 그때는 이 용어 자체는 모르고 학부 때 그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회로일언이라는 과목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교수님이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제 추정으로는 교수님도 조금 농땡이 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랜덤으로 퀴즈를 6번 봐요 중간 기말고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균등분할을 해갖고 성적을 매깁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날짜도 안 알려줘요 그거는 솔직히 제가 박사과정 해보고 나니까 교수님이 어디 갈 때 대학원생들 투입시켜갖고 1시간 떼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학생한테 이게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때요? 6번이나 보니까 한 번 망쳐도 한 번 망쳐도 그게 의미를 크게 없어요 결국 여러분이 잘하면은 5번에서 만회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냐 이걸 5번 시험을 봤는데 5번 본 거면 아직 한 번 남았잖아요 이거 안 보고도 충분히 A를 맞을 수 있는 점수였어요 평균 회기가 다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게 지금 이게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실력 검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험은 지금의 시험은 지금 뭐 우리가 치르는 시험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목적이 필터링이에요 근데 시험이라는 게 이제 테스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애가 보는 시험 일반적인 시험은 필터링인데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테스트는 평가죠 이거는 필터링이 아니라 평균 회기를 찾는 겁니다 10만 번 테스트 했을 때 이게 과연 버티나 안 버티냐 10만 번 테스트 했을 때 이게 뽀로 값이 터지냐 안 터지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올바른 테스트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10만 번 우리를 응시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토익을 950점 맞았다 칩시다 토익이라는 시스템은 되게 나쁜 시스템인데 그래도 이게 가장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인정을 합의를 했을 때 여러분이 950점을 맞았다 칩시다 그럼 이게 여러분 실력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평균 회기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때요? 이렇게 평균 회기에서 벗어난 값을 내 스펙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이 필터링 기준보다는 넘으니까 어때요?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더 많았어요 옛날에는 왜냐면은 뭐 경제 성장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일단 미친놈만 안 뽑으면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미친놈만 안 뽑으면 되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가 있고 회사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돼요? 평균 회기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이 기대치를 갖고 들어왔지만 평균 회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만큼의 갭이 지금 여러분 우리 모든 조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글이 오늘 가격은 고급진데? 왜 구글이 채용에 목숨을 거냐? 하 고급지다 평균 회기된 사람들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평가에는 베스트 데이터로 그 평가를 뚫고 들어올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 필터링을 그러니까 체인지 그라운드도 들어오고 나면은 되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 막 재밌을 것 같아 막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막 들어가 근데 어때요? 여기 와서는 진짜 좋을 거 해야 되거든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 왜? 한 번에 뽀롯값으로는 어림도 없어 우리 회사는요 무조건 평균값만 딱 평균 여기서는 평균은 평균이라는 말이 좀 안 좋은 뜻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력값만 저는 그래서 실력 획이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력 회기 실력 회기 그래서 저희가 뭘 하고 있냐 저희가 그래서 더비에서 지금 영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쓰기 어휘는 이제 쓰기 플랫폼은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났고 조만간 이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할 거예요 이제 단어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이 단어 학습 프로그램이 저희가 뭘 하냐 저희가 빅보카 퀴즈 앱이 있어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아이오에 가면은 아이오에스 안드로이드 다 있는데 저 이걸 4만 3천명이 풀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결과값은 당연히 자연값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내추럴한 값은 뭐죠? 당연히 몇 법칙이 나와야 됩니다 뭐예요? 레벨 1부터 80까지 있는데 레벨 1에서 끝난 사람이 제일 많고 이거는 의지가 없거나 실력이 진짜 안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고 이 정도 가면은 이제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경우에요 그래서 어때요? 40 정도 가면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독해를 하려면은 60은 넘어야 되는데 60 레벨은 넘어야 되는데 이게 40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만큼의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해도 독해가 불가능해요 뭐 말하기 이런 걸 떠나서 독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게 4만이 4만을 해보니까 어때요?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실제 값은 여기가 레벨 10, 20, 30이라고 할 때 10, 20, 30 이정폐 효과까지 나타나요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뭐예요? 여기서 끝내는 사람 아 내가 30은 찍고 끝내야겠다 10은 찍고 끝내야겠다 그래서 이정폐 효과까지 나타나서 40도 이렇게 50도 자세히 보면 있어요 60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80은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정폐 효과 때문에 이거 어때요? 이게 와 이게 4만 개나 해보니까 우리한테 데이터가 누적이 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5지선다로 했다가 6지선다로 바꿨거든요 6지선다만 되니까 평균 회기할 확률이 확 높아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계속 이 레벨 업 앤 다운 알고리즘을 계속 바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더 평균 회기하게 더 잘 떨어지게 어떻게든 뽀록으로 올려도 결국에는 자기 평균 회기하게 바꿨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개발자 한 명으로 앱을 개발해갖고 아직 데이터 사이언티스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프로그래머로 해갖고 힘들었는데 이제 이번에 나온 플랫폼은 완전히 여러분 평균 회기에 저희가 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정말로 영어는 이거를 거쳐야만 아 내 영어는 진짜 뽀록 없이 무조건 이 정도 실력입니다 라고 딱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일단은 이거를 저희가 6지선다 5지선다 다 해봤을 때 이게 보기가 많아지면은 찍었을 때 맞는 확률이 점점점점 떨어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다음 나오는 플랫폼은 지금 이것도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고치겠지만 9지선다 합니다 9지선다 그 다음에 한영이 있고 영한도 있어 영한 그 레벨에서 영한 왜냐하면 한영으로 외운 거랑 영한으로 외운 거랑 똑같이 외운 거 같잖아요 결과값은 똑같은 거 같은데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이게 80점 나오면 이거 30점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한영 패턴으로 외운 경우가 많고 정말 뜻뜻뜻으로 외운 게 아니라 패턴으로 외운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영한으로 바꿔버리면 바로 점수가 반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문이 있으니까 어때요 빈칸느기가 나옵니다 빈칸느기 여기서 사전 찾고 이런 걸로 다 걸러져요 왜? 내가 빈칸을 넣어야 되는데 독해가 안 되면 어떻죠? 저 빈칸에다 단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문장을 안 외웠다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조합적으로 계속 잘 맞아야 레벨이 겨우 하나 올라가고 조금만 잘못해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4번에는 이번에 어소시에이션 룰을 적용한 아주 약한 인공지능을 넣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소시에이션 룰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라면, 김치를 사면은 다음은 뭘 살 게 높냐 파, 뭐 그 다음에 맥주 이렇게 그 다음에 소세지 아니면 참치 그런 비슷한 사람들 데칼콜마니처럼 이런 거 산 사람들은 이 데이터셋에서 이거를 살 확률이 높더라 이게 아마존에서 이런 데서 여러분이 뭔가 쇼핑할 때 여러분이 기존 데이터로 추천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저희도 똑같은 걸 이번에 퀴즈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면은 테크에서 약할 거예요 테크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면 역사에서 약할 겁니다 그러면 이 약한 부분만 계속 인공지능이 찾아갔고 푸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이 약한 데만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이게 웬만해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일반 퀴즈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퀴즈가 있어요 더 나아간 거 뭐냐면은 단어가 나오면 지금 한영, 영안, 빈칸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유의어, 반의어,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 어드밴스드냐 이거는 이 몇 법칙에 분포해서 놨는데 이 유의어, 반의어, 동의어는 보기 자체가 몇 법칙에 걸리진 않기 때문에 이거 영어를 정말 잘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왜 어드밴스드로 따로 빼냐 영어 선생님들 우리나라 들어오는 사람들 검증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외국인 선생님인데 영어를 가르치면 안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걸 풀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SAT 시험이랑 GRE 시험이 일부예요 근데 이거를 SAT 보려면 얼마나 가서 시험장 가야 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플랫폼으로 바로바로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예문도 계속 업데이트 되고 그 다음에 보기도 계속 업데이트 되고 특히 나중에 조금 이번에 처음 버전에서는 이게 나오겠지만 나중에 예문을 저희가 엄청 긴 걸 넣을 거거든요 6문장짜리 이런 거 하면 이 예문이 있기 때문에 어떻죠? 이 예문, 수능에서 그런 거 풀어보신 적 있죠? 예문 순서대로 똑바로 배열하시오 이거는 맥락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완전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거까지 넣어서 외국인들도 문장을 재배열하라는 시험을 저희가 넣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영어 선생님들도 이 사람이 정말 평균 회기로 검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사람 실력치가 어딘지 그걸 다 따져볼 겁니다 아니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기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외국인 선생님이랑 외국인 파트너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 매뉴얼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 영어가 기사로 엄청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는 텍스트는 정치, 경제, 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빌라이즈드 문명화됐다 하면은 정치, 경제, 법 이런 거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게 교양이에요 요즘 시대에 근데 외국인 친구들 중에서도 평소에 글을 많이 읽고 교양 있는 친구들은 다 잘 맞춰요 근데 외국인이어도 조금만 자기가 책도 안 읽고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은 영어인데도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한글말인데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실질적 문명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까지 지금 만들고 있어요 평균 획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일상에 장착시키기 위해 왜냐하면은 행운에 속고 있거든요 다들 내가 토익 950맞은 걸 뽀록으로 맞아 놓고 마치 내 실력인 마냥 착각해서 어때요 막상 영어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읽기만 잘해도 영어를 여러분이 진짜 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구글링만 할 수 있고 라이팅까지 할 수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건 뭐냐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돈이 많다고 밥을 20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 여유가 많고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관점에서 여러분이 영어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고 듣는 걸로는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읽고 쓰는 걸로는 어디서 쓰는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상에다가 적용시켜 보는 게 목표고 종국적으로 이 토익 시험 자체 이런 이렇게 한 방으로 뭔가 이렇게 끝내려는 시험 자체를 뿌리 뽑아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도 이럴 거예요 아 멋있다 왜 그럼 기존에 이 자식들은 이렇게 했냐 기존에 이 자식들은 왜 이걸 진작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저야 이제 온라인의 가격이 싸고 트래픽 비용이 싸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이 되고 크롤링 기술 이런 게 발달을 해서 저도 이제 적용을 해서 만들어보는 거지 기존에는 여러분 이렇게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여러분 생각보다 기술력이 많이 누적된대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빅복학 퀴즈로 4만 3천 명이 풀어본 데이터가 있다니까요 그만한 이렇게 정량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저는 이런 뭐랄까 어학기관 이런 뭐 영어 관련해서 교육기관이 있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말고 아까 어소시에이션 룰을 적용을 해봐서 만 3천 명, 2만 명 이런 거 평가해 본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풀면은 저희가 아까 어소시에이션 룰을 풀었을 때 뭐가 한번 기가 막힌 게 있었냐면은 무내력을 저희가 한번 검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에 보면은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50대가 있고 60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소시에이션 룰을 적용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게 나왔냐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시험을 보게 했을 때 평균 점수는 65점으로 거의 똑같았어요 크게 평균 회기가 일어났어요 근데 특이한 걸 찾았어요 어때요? 푸는 시간이 20대가 여기, 30대가 여기, 40대가 여기 기가 막혀요 50대가 여기, 60대는 이래요 뭐죠? 무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찾아내줬어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엄청 저희가 인정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수십억짜리 컨설팅을 했는데도 이런 거 발견해 준 데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컨설팅이 아니라 아예 프로그래밍을 짜서 들어갔고 거기다가 인공지능도 조금 넣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알고리즘도 많이 넣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엄청난 데이터를 뽑아낸 거예요 아무튼 결국에는 여러분 다 평균 회기로 웬만한 거는 노이즈를 다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겠지 강연에 그럼 여러분 평균 회기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겠죠 첫 번째 내가 쫄 필요 없으면은 내 평균 회기를 하려면 어떻게 트라이네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시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뭐죠? 졸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아까 이 실력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올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죠? 의식적 노력 졸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균 회기라는 개념을 봤을 때도 졸구가 정답입니다 기승전 졸구 기승전 졸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랑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개념 평균 회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평균 회기만 알아도 여러분이 인생에서 뭐라 그럴까 노이즈에서 엄청나게 악영향을 덜 받으실 거예요 왜? 뽀록에 히히 낭낭할 필요 없고 실패한 거에 쫄 필요 없다는 거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거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에서 이 짧은 시간 훨씬 더 알차게 살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이제 저도 평균 회기를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이 시도를 할 거고 제 평균치를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이랑 그걸 함께 가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인생 탐극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